뭐? 뭐야?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와라 갔다와라 신속히 빠꾸와라 신속히 빠꾸겠다 뭐야.. 목 나.. 신속히 빠꾸는 중 신속히 빠꾸는 중 신속히 빠꾸는 중 뭐야..? 다시 온다 저게 뭐야..? 이거 아직 배려진걸려! 뭐야? 뭐야? 지금 배려진걸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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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뒤에서 뭐야? 나 심장이 떨리네 미쳐봐야 돼 미쳐봐야 돼 잠시만.. 잠시만.. 제발.. 미쳐봐야 돼 너 방금전에 제 산에서 왜 내려온거야? 방금 산에서 왜 내려온거야? 방금 산에서 왜 내려온거냐? 뭐..뭔소리야 방금.. 뭐..뭔소리야? 소리들어..소리들어..소리들어..소리들어..소리들어.. 소리들어..소리들어..소리들어..소리들어.. 밑에 사람이 찍는거 아니야 이거? 다시 가보자 가보자 우와.. 이해자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기신 대고리가 올라왔다가 내려간 적이 있어 우와.. 우와..방금 얘기 울리기까지 뭐.. 귀가 올라왔다.. 야..너 거기..절따가 아프지마.. 야.. 아프지마.. 아프지마.. 방금 앞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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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al break 야.. 흘러가버렸어 흘러가버렸어 왜? 흘러가버렸어 절대 앞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찾고 여기 뭐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오지마 절대 앞으로 오지마라고 엄청 큰일 났다 엄청 큰일 났다 신발이 사라졌다 저 밑에서 뭐야? 한번만 지금 안오니까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그쪽으로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원래 하다 내렸다 안해요 진짜 너무 눈이 안보여고 이쪽으로... 와.. 앞에 앉게..뭔소리야.. 야..뭔소리야.. 무슨 소리 안들려? 야..뭔소리야.. 잠깐만.. 어..뭔소리야.. 뭐..뭔소리야.. 뒤에 살려고 하더만.. 방금 올라왔어.. 방금 잘 올라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것도.. 구신도 관종이나 다름없어요.. 관종.. 관종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나같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를 알아달라.. 길을 하전하고.. 지금 그런거에요.. 이 소주평.. 분명히 위치가 이쪽에 있었어요.. 분명히 위치가 이쪽에 있었어요.. 와.. 안수현 씨.. 기억하신 분.. 올라온다.. 올라올라게.. 뭐 올라올라게.. 나도 앞에서 만나는데.. 나도 위험해.. 나도 위험해.. 나도 위험해..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 아프고 오지마.. 오지마.. 안수현 씨.. 아프고 오지마.. 뭐지.. 뭔 소리야.. 조금만 빨리 올라올다.. 아프고 오지마.. 어.. 또.. 뭐야.. 저 지하실에 있는 물귀신 가봅시다 지하실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지하실로 가봅시다 물귀는 움직인다 지하실로 가봅시다 우와.. 주니 물결.. 너.. 내 외로운 게 봐봐 아.. 아니.. 부글부글.. 부글소리.. 부글소리.. 소리 들으셔라.. 또 묶여져.. 후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